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엄마가 만들어주신 팥 앙금이 있어서 제가 설탕을 더 넣고 이렇게 페이스트를 만들어 봤어요. 저는 그냥 버터 같은 거 안 두르고 그냥 이렇게 빵 위에다가 발라 먹어볼게요. 이렇게 빵 위에 올려주세요. 이렇게 빵 위에 올려주세요. 동생한테 이 책을 조금 사달라고 했는데 팟캐스트 듣다가 이걸 알게 됐어요. 차라리 이기적으로 살 걸 그랬습니다. 라는 작가가 나와서 하는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흥미로운 것 같아서 사서 지금 읽고 있어요. 몇 개씩저기서 이렇게 빵을 넣었어요. 해강은 그 행동이 식рав져서 이렇게 빵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으악. 이렇게 삶은 백성들에 시원한 시원한 서비inent 진짜 다운로드 한 번 더 그리고 놀고 있습니다. 귀엽다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